나는 마지막 날 전부 다 못봐요 괜찮아요 마지막 날 보면은 합격하는 거지만 마지막 날 다 못 본다고 불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굉장히 걱정스럽게 제가 이제 얼굴도 잘 알고 굉장히 수업 시간마다 집중해서 듣는 걸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찾아와서 말하더라구요 이분도 꽤 현실적인 분이야 자기 객관화를 했더라구요 찾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수험가에 이제 그 얘기 있잖아요 마지막 날 하루에 다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정성으로 가면은 마지막에 8일 동안 다 보고 4일 동안 다 보고 이틀동안 안 보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 전날 D-Day 전날 다 보고 이렇게 가면 합격이다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이것은 뭐 이건 정말 그냥 수십 년에서 걸쳐서 내려오는 30년 전 합격 기회도 나오는 굉장히 검증된 방법이에요 굉장히 검증된 문과 객관식 시험에 관한 문과 시험의 어떤 정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날짜는 이제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데 이 본질은 뭐에요 할수록 막판에 회독을 사회독에 가깝게 많이 해야 된다 그거 하나와 또 하나는 얘기에요 회독을 반복해 가면서 시간을 줄여라 그래서 마지막에 하루에 머릿속에 쫙 집어넣어 가지고 휘발되기 전에 시험에서 탁 풀고 가라 그 얘기거든요 이건 무조건 맞는 얘기에요 무조건 맞는 얘기인데 세번째 얘기를 해드릴게요 세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이걸 못해요 거의 대부분 못해요 고백하자면 저도 못했어요 저도 2차 시험은 뭐 주관시 시험이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1차 시험은 정말로 거짓말 안하고요 정말로 거짓말 안하고 요새가 하도 그냥 거짓말하는 놈들이 많아서 정말로 거짓말 안하고 저는 커트라인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커트라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압도적으로 높게 합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저때도 사실에서도 무슨 컷도사니 이런 댓글 쓴 애들이 나와서 법률 전원에서 컷 예측하고 그러는데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 그 어떤 컷에 의하더라도 나보다 훨씬 나죠 그 정도로 제가 객관식을 잘 봤거든요 자랑하는게 아니라요 근데 저도 1일 전에 다 못 봤어요 제가 지금에 와서야 말하지만은 처음부터 이 말하면 안되죠 지금에 와서야 말하지만 이건 약간 이상향이에요 이상향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합격자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합격자구요 근데 합격자 중에 많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못해도 합격을 해요 그래서 제 그 영상 공부법 시리즈 3탄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얘기를 얼핏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루 안에 다 보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계획을 삼아서 해나가십시오 그러려면 마지막 날에 한 페이지를 7초에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책을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근데 그렇게 못할 가능성도 많고요 그럴 경우는 한 3일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말한게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지금 다시 보내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자기 객관화가 되는 분들은 이미 깨달았어요 나는 마지막 날 다 전부 다 못 봐요 괜찮아요 마지막 날 보면은 합격하는 거지만 마지막 날 다 못 본다고 불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전부 다 봐야 된다고 모두가 말하지만은 사실은 마지막 날 전부 다 보는 사람은 굉장히 적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 중에서도 많이 합격자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요 마지막 날 다 보기 위해서 어느 범주를 넘어서 폭추하기보다는요 오히려 합리적으로 범위를 재설정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마지막 날 어차피 다 못 봐 이러면서 느슨하게 하면 그건 안돼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재설정해도 돼 그게 재설정이 뭐냐면은 마지막 날 최대 3일이야 제 생각엔 그래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선생님 제가 지금에 와서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그러면은 내가 기초가 많이 부족한 걸 깨달았다 기본이 굉장히 많이 안 되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파이널이나 뭐 동형이나 이런 걸 하지만은 동시에 이제 해당 부분에 이제 기본소도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체계를 잡고 그렇게 가야지 안 그러면 이거는 조금 내가 너무 이제 기초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그리고 이제 지식이 중구난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찬찬히 기본소도 파악하면서 파이널 강의를 해나가는 것 혹은 이제 그냥 파이널 강의를 포기하고 그냥 찬찬히 기본소를 해나가는 것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찾아오면은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안 좋죠 왜냐하면은 시험에 붙을 마지막 기회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외로 사람들이요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5가지 같은 경우 23일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조금 더 유리하게 25일이 남았다고 해봅시다 25일이라고 쳐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섯 광고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행정법이라면 행정법 뭐 한국사 가면 한국사 그 감옥을 볼 시간이요 여러분 5일 있으신 거예요 5일 그 감옥을 시험 날까지 여러분은 그 감옥을 볼 날이 5일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그리고 현재와 조금 더 가까운 20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5일이 아니라 4일 남은 거예요 그 감옥 공부하실 시간이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마지막에 막판 1회독을 포함해가지고 정말 양보를 해도 3회독은 하시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3회독은 하셔야 돼요 시험 정날 이제 막판 1회독을 포함해서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이 질문을 하러 찾아온 이 와중에 이 와중에 그 감옥에 대해서 투입할 수 있는 회독당 날수를 계산해 보시잖아요 1회독 2회독 3회독을 봤을 때 마지막 3회독을 잘하는 사람은 뭐 한 두세 시간 안에 하지만은 이 얘기도 이따 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요렇게 하겠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못하고 5시간에서 8시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회독을 거의 1일 가까이 쓰게 돼요 적어도 적어도 한 3분의 1일 정도로 쓰게 돼요 여러분이 승공 시간을 9시간 정도로 생각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회독 때는요 이것에 대해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2일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적합하잖아요 시간으로 말하는 게 낫겠네요 시간으로 말하면은 여러분은 3회독 때 이 감옥에 대해서 정말 이제 2시간 안에 1회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물어보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그래도 한 10시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합격하는 사람조차도 그러면은요 정말 길게 잡아봤자 뭐 18시간이고 그리고 뭐 한 6시간? 요 정도에 이제 두 번째 회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첫 번째 요거는요 정말 잘 잡아봤자 이제 뭐 30시간? 이제 만약에 여기서 30시간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2, 3회독 때는 이제 시간을 줄여야 돼 그리고 요거를 뭐 좀 짧게 잡으면은 뭐 15시간? 뭐 이정도 밖에 여러분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행정법을 지금 잘 못한다 지금 기본소를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기본기가 약한 것 같다 이 생각을 하시는 분은요 이 주판을 떠돌려 보면은 본인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해독을 할 때요 주어진 시간이 그 방법을 30시간밖에 쓰지 못해요 행정법이라고 치면은 제가 소방하는데 기본소에도 엄청 있는데 3시간 안에 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중간부터 집중이 아예 안 돼요 자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야 뒷심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성격도 있을 텐데 음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거든요 처음엔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힘 빠진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확 있는데 마지막에 확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뭐가 더 훌륭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은 수음에 있어서는 후자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수음이라는 이 게임에서는 이 게임에서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처음에 잘했는데 갈수록 지침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아까 전에 말한 그 사람인 거야 본인이 어떤 사람 신은 보고 있지 네가 지금 붙어있으나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붙어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야 예 그래가지고 뭐 집중하는 방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집중이 되시지 않을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본인보다 못한 애들은 막판 스타트를 해서 지금 지금 내 자리를 뺏고 있고 나는 가지고 있던 자리를 내주고 있고 1년 더 해야 되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내 인생 내 젊은 인생 20Y 20년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이제 5%를 쓰는 겁니다 얼마나 그 아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젊음이 5% 정도를 지금 집중이 안 돼요 이러면서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자기가 지금 인생을 버리겠다는 거야 집중이 안 돼서 그럼 집중이 안 되시면 안 되죠 8421이 이상형이라고 하셨는데 한 과목씩 조지는 방법 말고 다섯 과목을 매일 조금씩 진도 나가서 합격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제가 8421을 말하는 것은 그 8일 동안 다섯 과목을 말하는 거죠 4일 동안 다섯 과목 근데 이제 사실 고시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예요 그래가지고 행정법 다 하고 헌법 다 하고 이 과목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과목씩 다 해서 그거를 8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이제 공무원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는 모든 과목이 조금씩 하는 거에도 익숙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약간 선택의 문제인데 다만 이제 기본강의 때는 제가 그런 얘기 했네요 기본강의 때는 행정법 듣는 시즌에 그냥 행정법만 하시라고 왜냐하면 법과목의 특성이 휘몰아쳐야 돼 기본강의 때는 휘몰아치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파이널 시즌에서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파이널 시즌에서는 뭐 각 과목을 조금씩 해도 되고 한 과목을 휘몰아쳐도 되고 쉬운 행정법 법알못을 법자랄로 쉬운 휘운 행정법 외계어를 급식어로 쉬운 휘운 행정법 조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먹여주는 강사 써먹...